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전기 자극으로 탈모를 치료한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미국 위스콘신대하고요. 중국의 청두 공립전자과학기술대 그리고 삼천대의 공동연구팀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탈모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몸의 움직임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압전장치를 이용해서 신체 자극 없이 모낭을 자극하는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탈모 증상이 나타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GD를 이용했는데 7초 동안 하루에 12분에서 30분 정도의 저전류 치료를 한 결과 먹는 탈모약 치료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대요. 전기 자극을 준 실험군의 털의 밀도가 높고 길이도 더 길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면 VEGF, 베스큘라 엠더셀리아 그로스 팩터, 그리고 케란틴 성장이자 케란티노사이트 그로스 팩터 같은 성장 인자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 또 발견됐어요. 오래된 탈모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초기 탈모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에서 실험한 결과는 없지만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몸 안쪽에서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극을 가하니까 아마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자극은 없겠죠. 그러니까 부담도 안 할 거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 탈모약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전기 자극으로 해결이 된다면 먹는 탈모약은 부작용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약을 계속 사 먹을 필요도 없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나온 연구 중에서 제일 좀 상용화되고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후속 연구가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연구로 보이고 이거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